이 енеры hilarious live myself I love you google thank you 22층에 경치를 유명한 경치 맛집 와 근데 여기 의자도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옆 관광이라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보인다 형 창밖을 바라보는 CEO처럼 한번 샀어 근데 어딜 보고 있는 걸까? 진행시켜 대박이다 와 진짜 당근 잘 쳐가지고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 진짜 약간 꿈의 직자들 같아 회사에서 돕고 싶지만 회사에서 나와봤자 돕고 있으면 돼 일 안 하고 뭐 해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? 우리 사이에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? 안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오 되게 행복하다 대표님 저희도 내일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유터도 있어? 네 저희 나갈 때 계산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? 저 옛날에 밴드 모였을 때는 형들이랑 같이 췄었는데 그때도 이거였는데 이거 소리가 안 나요 지금 VR, VR 하우스라고 해요 VR 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? VR 방도 있어? 저희 나갈 때 꼭 자전거 못 하는 것도 있죠 세 발 자전거 타고 뭐라고 저희는 여기 와서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르네요 네 저희도 게임을 안 하니까 어? 켜지는 소리가 났어 아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VR 네 이제 재밌게 한 시간 정도는 온 거 같은데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요일 좀 하러 가야겠어요 네 스트레스 확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? 아 구독이요? 네 아니 아까 밥 먹고 바로 와가지고 아니 아까 밥 먹고 바로 와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영업을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영업을 하고 있어 누구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인나 씨 어 저는 직원으로서 구글 직원으로서 네 좋게 보이진 않네요 트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저희가 와서 구글 이제 투어를 한 번 하고 어때요? 와 정말 저는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저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요 진짜 출세한 거 같아서 살다 살고 제가 구글에 와보다는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뭐냐 여기 아까 우리 같이 오신 민지 매니저님 네 우신 매니저님께 뽑아서 이거 번역을 한 번 맡겨드려도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10만 달러 콘테스트라고 직접 참여하시면 제가 정말 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도 이거 우신하면 10만 달러 받는 건가요?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전 세계에 단 한 명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한 명으로 돼 과연 아 왔다 그거 4파트 있어요 과연 과연 어딜 내 다섯 번째 어 맞아요 다섯 번째 서브젝트 다른 점은 눈물이 많은 거 네 이종님 파트 네 구글 직원들의 영어 번역기 기대됩니다 구글 직원분들 영어를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전 놀고 계세요 저희 쪽으로 바로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너무 어려워 그쵸 그럼 말 나온 김에 러브 형이 한 번 번역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네 다섯 번째 서브젝트 어 어디를 제 컨트말고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야 너가 뭐를 상상하고 여긴 돼요 일단 절대 어 아닙니다 러브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취급해야 돼요 네 템플 유니버스 제가 번역해주신 가사를 받았잖아요 네 불러보도록 해보죠 5, 6, 7, 8 저 영어 가사는 제가 봤을 때 영어 맞아요? 네 왜 왜 바로 안 좋았어요 이게 한국어로 썼을 때 멜로디랑 영어로 썼을 때 멜로디랑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의 가사로 저희 목소리를 입혀서 전 세계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사가 공개될 뿐만 아니라 10만 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저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녹음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그게 있을 수가 있고 부담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쓱쓱 써서 그냥 노래를 부려서 올리시면은 아 저희가 보고 또 심사를 하게 되는 저희 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심사를 하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사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간단합니다 형 구글 화이팅 고등학 Dave 오늘 모바로 모바로 바 실버 버튼을 받는 날입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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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녕하세요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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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한 단단. 하나, 셋, 셋, 넷. 침! 오! 와 이거 야 숨금이 뭐 어때? 진짜 유튜브 채널 업만 가져와줘. 여기 하나 더 보고 있을 거야. 지금 빨리 보여주고 오세요. 지금 빨리 보여주고 오세요. 저희 우영업 의식호거트입니다. 한번 깨부러 볼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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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맛 한 번 볼까요? 안 돼x4 저희 올려놓은 이름이 적혀있습니다. 성원의 힘입어 저희가 실버버튼을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모든 게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영광을 바치면서 댓글 한 명을 뽑아 실버버튼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겠습니다. 실제로? 아니요. 저희가 오늘 실버버튼을 받았으니까 다음 100번을 찍어서 골드버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해서 금방 골드버튼 받는 그날까지 네. 승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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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늘 이거 영상을 화이팅하고 끝내죠. 고고고. 올려놓은 화이팅하고 하자. 하나 둘 셋 올려놓은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라뮤. 안녕. 실버버튼 땡큐 유튜브.